i'm a resident 나는 거주자 입니다 어디에 센트럴 타운 에 거주자입니다 just like you 바로 당신과 같이 이런 뜻이죠 this morning i had a terribly hard time 자 아주 끔찍한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오늘 아침에 그쵸 드라이빙 뭐 하면서 나의 운 차를 운전하면서요 out of the basement parking lot basement parking lot 하면은 지하주차장 얘기하죠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나의 차로 지하주차장을 밖으로 나오면서 그렇게 운전하면서 매우 끔찍하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as you probably guessed now 당신이 자 당신이 아마도 부사죠 guessed now 지금 추측하신 추측하시는 대로 it was 그것은 그랬어요 because of plus 명사죠 뭐 뭐 때문입니다 당신의 차 때문이에요 그 당신의 차가 뭐냐면요 관계대명사 아 해부의 팔 뜨네요 현재완료 수동이죠 어 주차되어 있는 차에요 어디에요 왜요 더 플레이스가 생립 되겠죠 파킹 파킹 이즈나 더 오리이드 어디에요 그렇죠 주차가 허락되지 않은 얼코딩 2 하면 무엇 무엇에 따르면 더 우 센트럴 타운 센트럴 타운 이라는 그곳에 규칙에 따르면요 그쵸 I think it is nonsense 내 생각엔 이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대리아가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 follow the parking rules 그 주차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고통 당하는거요 due to 뭐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들 때문에 due to because of 똑같죠 who don't 뭐에요 who don't follow the fucking rules죠 그쵸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잘했어요 as for me 그래서요 어 나에게 제 경우에는 when I can find a parking space near my place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 이란 뜻은 없지만 내가 찾을 때 파킹 스페이스를 찾지 못할 때 주차 공간을 어디에서요 내 장소 말하자면 내가 사는 곳이겠죠 내 장소 근처에서 찾지 못할 때 I would rather 나는 무엇 무엇 하는 편이 낫다 이런 얘기죠 나는 차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파크 어디에요 나의 차를 주차할 거에요 어디에요 in a parking space 주차 공간에 power away 단서가 있네요 좀 먼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work back to my home 나의 집까지 걸어 오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I think that's what I should do as a responsible resident 책임감 있는 거주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이라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쵸 I think that's what 내가 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I really don't want to go through I really don't want to go through I'm a surfer죠 무엇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무엇을요 what happened to me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과 같은 것을 다시 주차해 주세요 당신의 차를 어디에 in the right parking space 규정된 말하자면 공간에다가 오른 주차 공간에다가 좋아합니다 자 답은 예예 잘했어요 qu 2000 room 글쎄 4 х apart nos 00